우리 하나님의 말씀 10편 101편 되겠습니다 평상시보다 1시간 일찍 시작하는 새벽기도입니다 10편 101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찬양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오 배도한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그 이웃을 그윽히 허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10편 101편은 다위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그 다스리심을 다위도왕이 고백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다위도왕 다스리는 거의 초기 그때 다위도왕이 하나님 앞에 글을 쓴 거죠 뭐라고 글을 쓰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요호야 내가 죽게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인자는 이제 보통 원래 쓰여진 히브리 단어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그 사랑 그 인자함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 그 공의는 쓰여진 원래 히브리의 단어에 보면 합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다스리는 것이다 법대로 아주 공정하게 다스리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위도왕이죠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요호야 내가 죽게 찬양하리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그러면서 나도 그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런 중심의 글을 쓰는 겁니다 여호야 내가 죽게 찬양하리이다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인자와 공의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답들이 진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정말 아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시자마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빨리 가야겠다 아이고 오늘 한 시간 덜 잤네 혹시 그런 생각하셨습니까 눈 뜨자마자 아 감사하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공의로우심을 내가 찬송해야겠다 늘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히 알아야 되겠지요 그 분이 누군지 그래서 다위당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서 그걸 찬양하고 내가 죽게 찬양하리다 그렇죠 이제는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다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자기는 완전한 길로 가겠다 그 말인 겁니다 그렇죠 다위당이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내가 완전한 길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한 길이라는 것은 행위가 흠이 없고 순결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다위당도 자신도 완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다 왜냐 아무리 보면 볼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맞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가 그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나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생각하니깐 이건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공의하심이 내가 발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스리면 되겠구나 라는 답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다위당이 내가 찬송하리다 여호와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그래서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그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의 용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위당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다 집 안이라는 말은 그 궁전도 얘기해도 있겠죠 그러나 더 크게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내가 뭐라 합니까 어 완전한 마음으로 행할 것이다 그 완전한 마음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하십니다 그대로 내가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하나님이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다스리는 그것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섬기겠다 이렇게 다위시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한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다 비루한 것들이라 그렇습니다 쓸모없고 아주 악한 것들이죠 이 비루한 것들 이 비루한 것들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겁니다 지금 다위당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비루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안하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정치판이 여러분 잘 아시죠 비루한 일들이 많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많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안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늘 속이고 악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사람 나는 이런 쓸모없고 악한 사람들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배도자라는 것은 빗나간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길을 잘못 든 사람들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서 빗나갔어요 길을 잘못 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냐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자심과 공의를 모르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나는 이런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아니 사람을 하나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자함을 모르고 공의를 몰라 다스릴 수 없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데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복음을 모르고서는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인자심과 그 공의로우심을 몰라가지고는 섬길 수가 없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불완전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내가 완전하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과 공의하신 만이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참복음만이 나를 완전히 만드는 겁니다 나는 불완전한데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꾸 완전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되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지금 계속 복음 우리가 배웠는데 완전히 되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윗왕이 말하는 여완전함이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진정 발견되어지면 그 완전함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요 그 다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니 또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왕이 고백을 합니다 비루한 것들을 쓸모없이 아주 악한 사람들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고 배도자들의 행위를 빗나간 말하자면 공의와 인자한 그대로 정치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다스리지 아니하는 자들을 내가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다 나에게 달라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안 되는 겁니다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자속도 N극, S극 해서 이래야 딱 달라붙는데 서로 N극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공유하심을 딱 붙잡고 있으니깐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N극 밀어내듯이 절대 다윗이 뭡니까 나는 밀어낼 것이다 왜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인자와 공유, 참복음됨을 다윗왕이 발견한 것입니다 4절에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떠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자심과 공의로우심을 붙잡고 있으니 사특한 마음이 붙어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좀 봐주려고 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심과 공의로우심이 기준이라 그건 내 생각대로 봐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보금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악한 일을 알고 싶지는 않다 그렇죠 사특한 마음이라고 여기에 있는데 이제 또 영어 보면 사특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런 사특한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떠날 내게서 떠날 것이고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알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마음이 아니고는 사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도를 섬기고 그렇죠 또 목회자를 섬기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겨서 전도와 선교 속에 있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 맨날 내 생각이 나와야 되고 맨날 세상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맨날 일을 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는 기준이 복음이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없으면 내 경험이 나와야 되고 세상 거 자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적으로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위당이 나는 오직 예수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내가 떠날 것이고 나는 알고 싶지는 않다 그 얘기입니다 오전에 그 이웃을 그윽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그윽히 허는 자 조용히 비밀스럽게 험담하는 사람들이죠 남의 얘기 남의 얘기 웃는 척 좋은 얘기 하는 척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없다 우리가 교회 재직 특히 우리 중직자를 뽑을 때는 아주 굉장하죠 그래서 한국에는 이걸 굉장히 규칙을 엄하게 둡니다 너무 심하게 되다 보니까 너무 율법적으로 돼버렸죠 우리 다락방에서는 보금적으로 우리 전도할 사람을 세우자 이렇게 세운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잘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보금 이해와 또 여러 가지 사안적인 부분에서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세워져서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가 없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나라 감당할 수가 없다 2, 3, 7 우리가 2, 3, 7 외친다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참 보금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보고 알고 있는 보금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 삶의 시작은 인만웰이요? 그 삶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의 언양을 붙잡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정하리로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루한 것들, 배도자들, 사특한 마음을 가진 자들, 악한 자들 그 이웃을 그윽히 허하는 자들, 눈이 높고 교만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자들 가지고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다위당이 깨달은 겁니다 이런 자들 가지고는 교회를 섬길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다위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그렇죠? 뭐에 충성됩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보금을 아는 자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자면 주의 인자와 공의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공의,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공평하게 행할 수 있는 자들 합법적으로 공평하다 그러니까 너무 그래 이거 틀렸어 맞았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 그렇죠? 그래서 말씀대로 옳고 구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들 이거는 보금이 아니고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를 놓고 중직자를 놓고 성도들을 놓고 우리 랩런트를 놓고 앞으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교회 앞에 충성된 자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를 아는 자 보금을 아는 자 충성된 자가 나를 수종하리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주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의 재직들은 반드시 이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충성된 자야 되고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주의 인자와 공의를 알고 찬성하며 주의 완전한 길에 거하는 자들 보금을 아는 자들 말씀을 아는 자들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어야 된다 237의 비밀을 알고 치위의 답을 가지고 랩런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들이어야 된다 사실 누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살리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어지는 겁니다 왜 안 되어지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모르고 체험을 못한 겁니다 완전하다는 이게 뭔지 모릅니다 보금을 못 들어보고 보금을 체험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말씀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니까 말씀대로 따라갈 수 없죠 따라갈 수 없으니까 중요할 때 말씀 편에 못 서는 거예요 이걸 미리 왜 이렇게 됐냐 평생토록 마귀가요 딱 그렇게 되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안 되어져요 말씀이 안 들려져요 기도가 안 되어져요 계속 안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여기서는 지금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는데 주의 백성을 다스렸는데 있어서 결단한 마음인 겁니다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편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완전한 자를 찾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들이 보금을 아는 중직자들이 세워졌다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세워졌다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를 그 자가 나를 수중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완전한 자를 찾아 세워서 나를 도와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을 뭘로 했습니까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성하겠나이다 뭡니까 시작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시작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공의가 다윗당이 고백합니다 이건 나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공의하심을 모르면 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교회 섬기는 것은 사실 꿈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안되고 있는데 걷지도 못하는 애들 보고 100미터 10초 안에 뛰어라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힘도 없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이게 안되어지도록 마귀는 이미 모든 시스템을 교회 안에 개개인마다 딱 짜놓고 있는 겁니다 1번이 실패하면 2번 2번이 실패하면 3번 뭐 쫙 해서 영적 문제를 다 알고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각인되지 않는 이상 복음이 아닌 이상 각인은 바뀌지 않는다 7절입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왜냐 거짓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 쓸 수가 없다 그렇죠 거짓 행한다는 자가 뭡니까 또 여기 보면 거짓말하는 자 누굽니까 유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니 아비 마귀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가 거짓말이 자기 태어나부터 쓰는 단어 쓰는 언어입니다 원래부터 거짓말 시작이구나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우리 지금 한국말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입 열면 거짓말하는 거야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걔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자기의 원래 쓰는 말이 거짓말이야 그래서 다위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이것을 가지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가지고는 교회를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이게 굉장히 아련히 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거짓 투성이에요 하루에 일어나 주를 위해 산다는데 나를 위해 살아 모든 선택은 주를 위해 사겠다고 하는데 실제 선택은 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처럼 거짓 거짓말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해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해 그렇죠 우리는 거짓 투성이에요 거짓말 투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완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체는 행실이 참 바르네 그 얘기가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는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윗은 뭡니까 이거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게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의 아하방처럼 가장 악한 왕도 있었지만 이 불신 세계에서도 바벨론 쭉 보면요 그냥 왕이 아무나 아무 왕이나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이 왕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바벨론 왕이 뭐 했습니까 인재들을 등용했어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사드랑 메삭 아벤누과 같은 그 인재들을 특히 사랑했습니다 풀물불 속에 던져놓고 살아나오면요 막 놀라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게 보면 왕들은 그냥 보통 지도자들이 아무나 그냥 아휴 어떻게 잘못 걸려 넘어져가지고 지도자가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사도마을이 그러죠 야 세상의 임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순종해라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좋다고 좋고 맞다고 생각하면 순종하려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내 스스로 뒤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위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월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밑에 이 쫄병들은 다윗을 따른 사람들은요 그만큼 무지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다위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내 손으로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오늘 다윗 고백한 이 말들 정말 묵상해요 사실상 교회 재직들은요 10편 101편 오늘 말씀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이 세상의 인자와 공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완전치 아니하고 비루한 자들 배도한 자들 사뜩한 마음을 가진 자들 악한 일을 가진 자들 그 이슬을 그윽히 허하는 자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 투성입니다 투성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재직으로 중직자로 세워줬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직 중직으로 세워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뒷바꾸시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를 제대로 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 성공입니다 매일매일 집에서 혼자 하는 게 그게 정식이 됩니다 이래서 예배와 기도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절대 이런 자들을 세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고백이 아닌 겁니다 8절이죠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침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침은 매일 온다니까요 한 번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번 매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길 때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어떻게 멸합니까 악인을 어떻게 멸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심과 그 공의를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보금을 다 붙잡고 있는 그것이 악인을 멸하는 것이다 그것이 모든 흑암을 깎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보금 말씀을 통해서 보금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보금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렇죠 율법이 보금인 줄 알았어 종교가 보금인 줄 알았어 불건전한 신비가 보금인 줄 알았어 내 생각이 보금인 줄 알고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형을 딱 잡아야 됩니다 야 예수가 크리스트 이게 보금이구나 오늘 다윈씨 한 딱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공의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완전하게 되는 유일한 길 예수 크리스트 이게 보금인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 보금 아닌 자들 내가 다 멸할 것이다 보금을 멸시하는 자들 다 멸할 것이다 보금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 멸할 것이다 왜냐 그렇게 해서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년을 지나가 가난한 땅 들어가면서요 그 나라들 하나씩 점령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야 가 어느 도시에 가면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어딨냐 가축까지 죽여라 그랬어요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거든 저들을 살려라 그러지 않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왜 어떤 지역은 가서 다 죽이라 그랬냐 이건 뭐 끔찍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드리는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다윗이 이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이런 자들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다 없앤 거예요 내가 이런 자들은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할 것이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나는 절대적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섬길 것이다 고백입니다 이건 결단입니다 다윗이 당의 이 결단 나는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것이다 나는 복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길 것이다 나는 복음으로 우리 후대들 키우고 지역을 섬기며 세계복음만 감당할 것이다 하나님 일평생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 말 표현을 보십시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그러므로 말 미야마 죄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여호와의 성 여루살렘이 얘기하고 있죠 시원성 즉 뭡니까 다윗이 다스리는 그 땅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모든 데서는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뭡니까 다 끊어질 것이다 악인이 끊어지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끊어질 것이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버틸 수 있는 악이 없다 그걸 버틸 수 있는 악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끊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자와 공의가 너무 좋은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 인자와 공의가 무섭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공의하심이 가난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좋은 것인데 가난 땅에 있는 정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양난의 칼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정말 복음을 안다니요 이거는 우리에게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요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니 아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가 무시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여호와의 그 인자와 공의가 우리와 함께 하느니 누가 버틸 수 있겠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염려하지 마라 모든 염려를 죽게 맡겨버려라 우리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참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넘칠 것이다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 참된 쉼은 오직 예수님에게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를 쓰며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알아야만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복음을 알아야만 어디가서든지 바르게 행하며 복음을 알아야만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참된 복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왕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도 여호와의 그 인자와 공의를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보호자의 그림자인 교회를 섬기며 목해자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우리 랩런트를 섬기며 지역과 이 시대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이 모든 것을 살리고 복음만이 답인 사실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앙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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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